자, 이제 선택 확률과 통계 같이 한번 해설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28번 써놨는데 28번, 29번, 30번 그냥 이렇게 세 문제만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사실 29번도 안 풀어도 되는데 그냥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일단 28번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문제에서는 1, 2, 3, 4, 5 중에 4개를 택해서 일렬라열을 하는데 이렇게 될 확률을 찾으래.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작년 수능 문제가 또 생각이 나면서 여기서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그냥 합의 법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아니면 여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고민을 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구조를 보니까 뭘로 풀든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나는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난 개인적으로 이제 여사건을 많이 의심을 하면서 풀거든? 그래서 너네들한테도 여사건 풀이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 알겠지? 그냥 푼 친구들은 예 확률 더하기 예 확률에서 동시라는 걸 빼주면 되는 거고 여사건인 친구들은 여사건으로 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여사건의 표현을 먼저 좀 써놓으면 좋겠지? 그치? 여사건에 대한 표현을 먼저 좀 써보면 이런 것 같아. 얘 전체의 부정을 취해보니까 5의 배수가 아니면서 동시에 3,500 미만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주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럼 얘에 대한 처리도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 3,500 미만인 경우의 수에서 얘에 대한 생각도 잘 봐봐. 3,500 미만의 경우의 수에서 이 3,500 미만이면서 미만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걸 빼주면 이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3,500 미만인 것부터 먼저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1열 나열하니까 이 4자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4자리가 있는데 3,500 미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1,000의 자리 숫자가 1이고 2고 얘가 3인 것까지 가능하다. 근데 1, 2일 때는 뒤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3이 들어갈 땐 3,500 미만이어야 되니까 이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누가 되는 거야? 1, 2, 4.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얘를 가지고 먼저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얘 들어갈 수 있는 거 4개, 3개, 2개니까 얘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일단 24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럼 이 밑에 있는 것도 구조가 똑같으니까 나 이거 살짝 지울게, 얘들아. 이 아래 있는 것도 생각해보면 얘도 똑같이 24개가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면 여기 들어가는 게 3개, 2개니까 3 곱하기 6, 얘도 6가지, 6가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8가지가 나온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3,500 미만인 숫자들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얘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24 더하기 24 더하기 18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3,500 미만이면서 5의 배수인 걸 빼야 되는 거잖아? 그것도 여기서 한 그림에 한 번에 처리해볼게. 여기에 5가 들어가면 딱 5의 배수로 고정이 돼버려. 그치? 그럼 남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개, 2개가 있으니까 6개씩을 빼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6개 빼고, 6개 빼고. 얘도 5가 들어갔다고 치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개씩밖에 못 들어가니까 총 6개를 빼주면 될 거야. 여기서도 6개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내가 이 뒤에서 뺄 거는 그냥 666을 빼주면 되는 거거든. 다 이해하니?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8. 그럼 얘네들이 지워지는 걸 생각할 수 있고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48개가 나올 거야. 이게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마저 구해야 될 건 확률이니까 여사건의 확률로 처리한 거니 전체 1에서 빼줘야겠네. 그럼 1에서 마이너스. 전체 경우의 수는 5개 중에 4개를 일렬배열하는 거니까 전체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120개였을 거고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가는 거 48. 이거 빼주면 되겠다. 다 이해했나? 그러면 얘 약분시키면 얘가 5분의 2잖아. 그래서 1에서 5분의 1을 빼서 정답이 5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정답은 4번이야. 다 이해하니?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여사건으로 풀어줬는데 내가 또 여사건으로 푼 좀 그냥 강력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또는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확률에서는 여사건의 확률을 다루니까 이런 식의 표현 나왔을 때 여사건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괜찮지? 그럼 28번 이렇게 마무리 짓고 바로 그냥 29번으로 가도록 하자. 이리 와봐. 지금 29번 문제 보면은 그냥 문제의 생김새 자체가 나 조건에다가 나 조건을 딱 보니까 얘는 그냥 누가 뭐래도 중복 조합이야. 너무 유형이 그냥 보이지. 그렇지? 그냥 중복 조합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 지금 집합 X는 1, 2, 3, 4, 5라고 나와 있는데 가 조건을 보니까 F에다가 F에다가 F의 1을 집어넣었어. 근데 그게 지금 4가 된대. 그리고 나 조건을 보니 F1, F3, F5 이거 때문에 이제 중복 조합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하나씩 그냥 해보면 대응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таки. 하나씩 그냥 해보면 되는 거잖아. 해보자. 잘 봐봐. 일단 우리 대응관계 표를 만들 거야.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합성한 거니까 내가 여기에 1, 2, 3, 4, 5까지 한 번 더 써보도록 할게. 이 상태에서 만약에 F1이라는 애가 1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1이 또 1로 가는 거니까 가조건 만족이 안 돼. 그치? 그럼 F1이 일단 1은 아니야. F1이 1로 가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려고 했으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 이제 F1이 2로 가는 걸 생각을 해봐. 그럼 2로 이렇게 대응을 시키게 되면 이제 2에서 4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2에서 아무튼 4로 가는데 내가 나조건을 고려해보면 F1, F3, F5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2가 어디로 가든 전혀 상관이 없어. 그치? 그냥 3과 5는 3과 5는 뭐 하면 돼? 2에서부터 5까지 어디로 대응이 돼도 상관이 없고 우리는 4개 중에서 2개를 그냥 중복해서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써보면 4, H, E 해서 3과 5가 처리가 되고.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4는 어디로 가면 돼, 얘들아? 4는. 4는 전혀 조건이 없잖아. 그냥 아무데로나 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5를 곱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해보면 얘는 50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얘들아 이것도 똑같이 반복해서 F1이 3으로 갈 때 이럴 때를 한번 해보자. 보면 1, 2, 3, 4, 5에서 1, 2, 3, 4, 5에서 1, 2, 3, 4, 5 그거 하나 더 쓰진 않을게. 여기서 처리하자. 이번에는 F1이 3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3이 4로 가야겠지? 그치? 가조건 때문에? 그럼 3이 4로 가니까 여기서 3은 4로 가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나 조건 때문에 5가 갈 수 있는 거는 4, 5, 둘 중에 하나로밖에 못 가. 따라서 일단 2 곱하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랑 4 같은 경우는 제한 조건이 없었으니까 2가 갈 수 있는 거 5개, 4가 갈 수 있는 거 5개 해서 5의 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2 곱하기 25니까 얘는 50이 이렇게 또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자. 1, 2, 3, 4, 5 1, 2, 3, 4, 5 해서 1이 이번에는 4로 가는 걸 생각을 할 거야. 요렇게. 그럼 4는 또 4로 가야 되니까 요렇게 지금 가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3과 5가 갈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3과 5는 4랑 5 둘 중에 두 개를 중복 조합으로 선택해주면 돼. 그치? 왜? F3이랑 F5가 4보단 커다라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2H2라고 써주면 되고 4는 처리가 끝났으니까 5만 고려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니까 5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 계산해보면 몇이야? 얘가 얘 계산해보면 얘가 이제 3C2잖아. 3 곱하기 5 해서 얘가 1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50, 두 번째 케이스에서 50, 세 번째 케이스에서 15 이렇게 나오겠지. 얘네들을 다 더하니까 정답은 115가 나와서 문제가 풀리는 걸 알 수 있겠네. 선생님 F1이 5로 가는 건요? 말이 안 되지. 그치? F1이 5로 가면 5가 4로 가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래서 그 경우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29번 이런 거는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 중복 조합에서 많이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 문제 남았다. 칠판 정리하고 30번 이어서 바로 들어갈게. 자, 이제 확통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이제 30번도 전형적인 중복 조합에다가 조건방률을 결합시켜 놓은 스타일이야. 그치?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중복 조합이라는 느낌을 못 받고 푸는 친구도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작년 개념을 십다해서 촬영을 해놨다시피 이런 표현 나오면 중복 조합으로 읽어낼 줄도 알아야 돼. 일단 주제 자체는 중복 조합 플러스 조건방률 이라고 좀 작고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니까 주머니에서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에서부터 1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2개공이 있는데 여기서 3개공을 동시에 꺼내 작은 수를 크기순으로 ABC라고 할 거야. 그 작은 수를 크기순으로 하니까 이런 거 아니야?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런데 그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조건방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떤 조건일 때? B-A가 뭐 할 때?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C-A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아달래. 그러면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얘 확률분에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확률을 찾더라도 전체 경우의 수는 같을 테니까 그냥 얘의 경우를 찾고 이거면서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분자에다가 올려서 써보도록 할 거야. 그럼 일단 이거부터 처리를 해보자. 알겠지? 얘들아 잘 봐봐. 일단 이거 처리한다는 건 B-A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는 건데 B에 대해서 식을 살짝 정리해보면 A 플러스 5, B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전체의 상황을 따질 때 C까지 고려를 해야 되잖아. 전체는 ABC를 뽑는 거니까 C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 그럼 잘 봐. C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은 C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여기다 1을 더해서 등호를 만들어주는 게 다루기 편하니까 B 플러스 1이 C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지? B가 예를 들어 4면 C가 될 수 있는 건 5부터 된다. 이런 식이니까 시계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그럼 우리가 처리하는 상황에서 양변에 B 플러스 1까지 즉, 여기에 1을 더하면 A 플러스 6, 이 자리엔 B 플러스 1까지 만들어주면 C 만들 수 있고 얘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A는 1부터 가능한 거니까 얘는 7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아, 이거 만족하는 뭐 하면 돼? 그냥 중복조합 공식 쓰면 ABC에 대한 순서상의 개수가 한 번에 나온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7부터 12까지 몇 개 있냐? 7, 8, 9, 10, 11, 12 6개 있네? 6개 중에 3개의 덩어리를 중복조합으로 선택해주면 돼. 따라서 이때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얘가 몇이야? 8C3 그치? 그럼 8C3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가 56 나와서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56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될 건 얘만 이제 잘 따져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잘 봐봐. B라는 게 A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C가 A 플러스 10보다 그냥 쓸까? 있는 거 그대로 쓸까, 얘들아? 얘 10 C 마이너스 A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알겠지? 얘에 대한 경우만 구하면 돼. 그럼 얘들아 C에서 A 뺐는데 1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C가 될 수 있는 게 11 아니면 12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만약에 10이면 A가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그냥 쓰자. 쓰면은 C가 예를 들어서 11이라면 A는 1이어야 되는 거고. 그치? C가 만약에 12라면 A가 1일 수도 있고 C가 10이면 A가 2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생겨. 그러면 잘 봐봐. A가 1이니까 B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지금. B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될 수 있는 건 6부터 몇 가지가 될까? 10까지가 되겠지. C가 11이니까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6, 7, 8, 9, 10 까지가 된다. 몇 가지? 5까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그 아래 거 얘도 한번 생각해볼게. 그럼 얘는 B가 6에서부터 몇 가지 될 거니? 11까지 될 거거든? 그럼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 생각해보면 얘는 B가 7인 거부터 11까지가 될 거야. 그러면 얘도 당연히 5가지가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이게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될 거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확률은 56분의 얘네들 다 더하면 되니까 16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얘를 8로 약분시키면 정답은 7분의 2가 되겠지. 분자 분모를 더하라고 했으니 몇이 된다?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네가 시험장에서 이 B 빼기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얘를 직접 써서 얘를 직접 네가 써서 개수를 찾는 것도 괜찮은데 시험장에서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 6월달 평가원을 보고 옛날에 기출문제에서도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EBS에서도 되게 많이 나온 생각이거든. 문제집에서 정말 많이 볼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 나왔을 때 이걸 다음과 처리해서 한 퀴에 이렇게 전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30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리고 확률과 통계 지금 보니까 근급컷이 좀 높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걸까? 일단 확통에서 난이도가 높은 게 너무 없거든. 확률과 통계가 너무 쉽게 나왔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미적분이랑 싸웠을 때 내가 표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는 확통이 좀 더 어렵게 나오길 바라야 돼. 이것보단 어렵게 나오길 바라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확률과 통계 선택도 이렇게 일단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 알겠지?